결론은 올해 화두는 충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고속 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겠다고 했고 1월달부터 4월까지 평균 판매치 50% 증가한거니까 잘 나왔죠. 그럼 gm의 최대 수혜가 lg 앤솔 인데 테슬라가 원통용 배터리를 2170에 4680으로 간다는거거든요. 4680 배터리로 가면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충전시간도 감소한다는건데 그냥 딱 심플하게 충전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충전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기존에 중국산을 쓰다가 한국산으로 바꾸면 한국산 적용될 수 있는게 대주전자재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대주전자재로가 급등이 나왔고 결론은 올해의 화두는 충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고속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겠다고 했고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실리콘 응급제 적용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가 가장 최근 4월 말부터 시작한 4월 5월 6월 달에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는 원통용 배터리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각형이 50% 넘고 나머지가 파우치하고 원통용이 갖고 있는 건데 원통용 배터리의 여러가지 장점, 에너지 밀도도 높고 크기도 규격화할 수 있고 생산 원가도 엄청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고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다만 원과 원 사이에 죽은 데드스페이스 공간에 에너지 손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양한 형태의 셀투팩 기술이라든지 여러가지 데드스페이스를 줄이는 기술 때문에 원통용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거고 전기차 입장에서도 결국은 원가 절감에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 측면에서 원통용 배터리 만큼 생산성이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원통용 배터리를 결국은 완성차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원래 GM밖에 없었는데 BMW, 폭스바겐, 볼보 이런 회사들은 각형, 유럽은 안정성 때문에, 유럽은 품질 인증 때문에 각형을 고집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BMW, 폭스바겐, 볼보가 우리도 원통용을 채택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통용이 마치 붐처럼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각형에서 원통용의 투트랙을 간 거고 SK온과 LG 앤솔이 파우치에 아주 강점이 있고 파우치의 장점은 굉장히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 맞춤화가 잘 된다는 건데 SK온과 LG 앤솔도 발빠르게 원통용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LG 앤솔이 가장 먼저 원통용 배터리를 빠르게 상용한다고 하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도 그런 원통용을 늘려볼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통용이 파우치 각형 세 가지 폼팩터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가장 LG 앤솔의 원통용 배터리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되면 내년부터는 원통용 배터리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앤솔이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LG 앤솔 보다는 저는 완성차가 어느 차가 많이 팔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LG 앤솔 관련돼서 조금 수혜는 GM입니다. GM이 5월달 미국 판매량 데이터가 8,338대 제일 많이 잘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월별 데이터 중에 나왔거든요. 5월달에 판매가 8,338대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평균 판매치 50% 증가한 거니까 잘 나왔죠. 그럼 GM의 최대 수혜가 LG 앤솔인데 그 GM이 원래 목표를 계속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M 가이던스가 연예 우리는 작년에 7만 7천대에서 20만 대에서 30만 대 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평균 2만 4천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물론 거의 이제 5월달에 1만 대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월평균 2만 4천대를 팔려면 지금 월평균 6천대에서 4배 이상 늘어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차라리 지금 GM에 잘 팔리는 차들이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안 쓰는 하이엔드 차종이 바로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아우디라든지 좀 비싼 차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BMW, 볼보, 아우디, 스텔란티스 이런 조금 고가 차종 쪽에 포커스가 잘 되는 게 역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저는 GM보다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가장 좋을 것 같고 LG N-SOL은 오히려 올해 조금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토자를 축소하거나 생산 공정을 약간 변환한 라인 변환을 하는데 삼성 SDI는 올해 예상되는 게 6조 천억에서 최대 많게는 7조까지 투자를 더 확대,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다양한 고객사 확장성을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현대 기아차 쪽 물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24년도는 LG N-SOL이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삼성 SDI가 아까 미국하고 유럽의 데이터에서 상당히 좋아진 걸 봤을 때 올해는 삼성 SDI고 LG N-SOL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강원장이 개인 희망 상황으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매도 재개가 되려면 그거 역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효과는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공매도보다 물론 공매도가 수급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펀드 입장에서는 밑에 아래로 하방으로 배팅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보통 아래로만 배팅하는 펀드는 거의 없고요. 위아래 동시에 하는 건데 반쪽짜리 전략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공매도의 효과보다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그게 더 2차전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LNF 보시면 23년도에 영업이 2,200억 적자에서 올해도 2천억대 가까이 순익 영업이 적자를 예상을 하거든요. SK씨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도 2천억 적자 올해도 줄어들긴 하지만 1,300억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이슈보다는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쁘니까 주가가 그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이슈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실적을 보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니까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더 숫자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수급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올렸거든요. 2차전지를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빠지면 개인 투자자가 팔면 또 2차전지 엄청 빠지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 아마 파는 순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2차전지를 팔고 다른 걸로 갈려면 다른 거가 밸류에이션이 싸야 되는데 다른 거가 밸류에이션이 싼 게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싼데 업황이 나쁜 거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2차전지가 부정적인 얘기 아직도 많이 쏟아지는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가장 빠른 기준으로 71만 톤인데 그게 약간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71만 톤에서 그래도 56만 톤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가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엠인데 포스코퓨처엠도 이미 조정이 됐어요. 2030년에 우리는 100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늦춰졌고 2년 이상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있는데 LG화학도 사실은 48만 톤 얘기 나온 게 2026년이었는데 이 48만 톤이 2028년으로 2년 연기가 됐습니다. 더 사이즈가 작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 기준으로 2만 톤밖에 안 되니까 올해 10만 톤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2030년까지 3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캐파 증설 얘기하신 투자 증설 관련돼서는 기존 사이즈대로 가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정도밖에 없다. LNF도 제가 봤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가 된 것 같고요. LNF 비슷해요. LG화학이랑 비슷한 46만 톤인데 그게 28년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 원래 26년이었는데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고 2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인데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올해 3분기 7, 8, 9월 달 안으로 5만 5천 톤이 추가가 되고요. 10, 10일, 12월 달에 연말에 2만 5천 톤 추가돼서 올해 총 10만 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덜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얘네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뭐 했냐면 전동공부나 ESS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기차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 고객사가 LG앤솔이 아니라 삼성 SDR입니다. 그것도 삼성 SDR의 ESS 쪽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삼성 SDR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삼성 SDR 요새 좋잖아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삼성 SDR 말고 LG앤솔은 없냐? LG앤솔에 최근에 들어갔어요. 작년 말에 들어갔거든요. LG앤솔 이제 20%니까 비중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 SDR 80% LG앤솔 20% 가장 비중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삼성 SDR 전기차 매출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나오니까 삼성 SDR의 수혜를 온전히 받는 것 같고 SK온도 샘플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매출 나올 거고 그러면 양극제 업체 중에 삼성 SDR, LG앤솔, SK온 다 만족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국내 탑3이자 글로벌 탑3를 다 들어가는 데는 코스모 신소재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코스모 신소재가 밸류에이션이 주가 빠졌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사실은 업황은 설비 투자 측면으로는 제일 조건을 연기되거나 늦추지 않고 제일 만족하는 것 같은데 PER 기준으로 올해 155배에요. 내년 돼야지 55배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지금 올해 기준 PER로 보면 상당히 비싸죠. 근데 보시면 같은 150배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50배인데 이익의 사이즈가 올해 얼마죠? 대략 390억이에요. 근데 같은 150배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실적이 예상되는 게 대략 1,500억이라는 거죠. 390억 대 1,500억이면 이익이 몇 배 차이 나죠? 5배 넘게 차이 나죠. 그러면 시총도 5배 이상 차이 나야 되는데 5배 이상 차이 안 나죠? 지금 시총 5조니까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21조인 거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싸거나 포스코 퓨처엠이 비싼 건데 저는 코스모 신소재의 390억 이익 체력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1,500억 이익 체력이랑 같은 밸류에이션 PER 100배 넘게 받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쪽에 당연히 훨씬 더 그걸 밸류를 더 쳐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맞아요. 전구체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70%가 넘고요. 지금 전구체를 의미 있게 양산한다고 하는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압도적인 1등이고 27년 기준으로 전구체 관련 생산을 줄이지 않았어요. 27년 기준으로 21만 톤이니까 국내 탑급이고 글로벌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생산량이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황산니켈을 포스코 홀딩스로 가져와서 그걸 가공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하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생산 기준으로는 최대 늘린다고 해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생산량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등이고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엠드림 이런 회사들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에코엠드림은 전기차 쪽이 아니라 IT 쪽이거든요. IT 소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쪽인데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쪽으로 늘릴 건데 아마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상하거든요. 25년도에 얼마나 물량을 댈 거냐. 에코프로 머티가 21만 톤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12만 톤에서 16만 톤 예를 들어 연간 생산한다고 하면 그거에 최소한 절반 정도인 못해도 6만 톤에서 8만 톤 정도는 양산이 돼야 되는데 아마 스타트 끊으면 레이크 머티도 그렇고 에코엠드림도 그렇고 2만 톤, 3만 톤 이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면 에코프로 머티의 경쟁사인 중국 로컬 업체들은 50만 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를 CNGL이랑 합작하는 형태로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엘지학도 CNGL이라는 중국 업체랑 합작을 하고 그래서 합작도 결국 중국에 의존하는 거니까 계속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유예는 해줬지만 2026년이 되면 아마 중국의 전구체 쓰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돼서 다 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중국 회사 말고 호주 회사나 다른 아프리카 쪽이나 이렇게 원자재를 리소싱할 수 있는 회사나 M&A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합작을 지금부터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가 기회가 있는 게 국내에서는 넘사벽에 압도적인 그거잖아요.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한테만 팔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에도 팔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팔고 엘지학에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에코프로 머티드 주가가 반토막은 났는데 실적이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합니다. 보시면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거는 아마 2025년, 6년 기간이 한 달 내내 미친듯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올해까지 실적 안 좋은 건 알아요. 올해 영업이 기준으로 20억 예상을 하니까 매출도 거의 30% 이상 반토막이 났는데 내년부터 두 배씩 늘어납니다. 매출 1조 2천억에 690억 영업이 26년 기준으로는 2조 4천억에 1,400억 영업이 원래 이게 적정 수준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25년, 26년도에 전구체 생산 캡파 늘려놓은 게 본격적인 실적으로 만개에서 찍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 BM에만 납품했다는 걸 가정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엘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폭풍 성장하겠죠. 왜냐면 전구체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그러면 전체 글로벌 전구체 기업을 다 포함하면 21만 톤이 양산이 된다고 가정하면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상당한 수준의. 왜냐면 지금 양극제를 제외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순위가 포스코 퓨처엠 은극제 10위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로 글로벌 5위권에 들어간다? 그럼 저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상위 업체들 에코프로 머티 말고 전구체 국사나 기대감으로 올라간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나 에코앤드림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쪽의 캡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숫자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아직 철강의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80%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원자재 단에는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밸류체인별로 보셔야 돼요. 배터리 셀 단에서는 삼성 SDI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삼성 SDI가 이거 뭐 코스피 평균 P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20배에요 20배. 근데 지금 삼성 SDI가 10배니까 성장성을 아예 적용을 전혀 1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양극재는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쌉니다. LG화학 평균 PR 내년 기준은 9배니까 이거는 딱 그냥 석유화학 회사 평균 PR에요. LG화학 지금 양극재가 미친듯이 매출가 40% 50%씩 늘어났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셀은 삼성 SDI가 가장 밸류에이션 싸고 양극재는 LG화학이 제일 싸고요. 동박은 SKC는 23년, 24년, 25년, 3년 내내 적자니까 PR 아예 계산이 안 되는데 반면에 동박 쪽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년 PR 기준으로 2기 폭풍 성장에서 2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 업체들 평균 미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동박 쪽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가장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이. 그다음에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비싸요. SKI 테크놀로지는 내년에 실적이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40배 가까이 되고요. 반면에 WCP는 25배에요. 그러니까 분리막은 WCP가 가장 싸고 요새 핫한 전에 이게 주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엔케이 매출 이익 100%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도 내년 실적 기준은 81배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50배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전액 쪽에 싼 회사가 어디가 있냐. 동화기업이 쌉니다. 동화기업은 물론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를 통해서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거긴 한데 동화기업도 기존의 캐시카운은 강화마루거든요. 바닥재. 근데 그 강화마루 비중만큼 이 전액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서 전액의 매출 비중 40%, 50%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기업도 전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PER 15배다. 강화마루 건자재 쪽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할인하더라도 엔케이 80배에 비하면 동화기업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다양한 배터리 관련된 소재 말고 부품단에서 제일 싼 거는 신흥SEC입니다. 신흥SEC가 PER 내년 기준으로 11배로 싸고요. 신흥SEC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각받는 가장 부각받는 지금 제일 핫한 거는 실리콘 응극재인데 실리콘 응극재를 생산하는 데는 현재 양산 가능한 데는 대주전자재로 환솔케미칼인데 대주전자재로가 내년 PER 기준으로 49배고 한솔케미칼을 12배. 엄청 한솔케미칼이 싸요. 그건 맞는데 한솔케미칼은 90% 이상이 IT 소재, 과산화수소, 웨이퍼 표면 닦는 세정제 쪽 이게 매출이 90%니까 이거는 실리콘 응극재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응극재의 비중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40% 정도 됩니다. 근데 대주전자는 올해 40%지만 내년에 60%까지 올라가고요. 내후년 되면 아마 실리콘 응극재 외출이 70% 이상 차지할 거로 보기 때문에 완전한 실리콘 응극재를 회사로 보는 건 오히려 대주전자재로 가깝고 장비단에서는 압도적으로 PNT가 최근에 주가 엄청 좋은데 완전 차별화돼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PNT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피해가 10배니까 장비단에서는 압도적으로 PNT가 싸다. 그래서 소재딘에서는 LG화학,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응극재단에서는 한솔케미칼, 그리고 동박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분리망에서는 WCP 이 정도가 싸고 장비는 압도적인 원타임의 PNT 이 정도가 밸류에이션 싼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